자 지우 56 읽기네요 이모집 요즘도 캠핑 많이 다니시나? 이모집이요? 얼마전에 가까운거 같은데요 요즘은 같이 안가? 이제 요즘에 5인 이상인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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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못갔어요 그렇네 그것때문에 안되겠구나 깜짝이야 넣어라 전자칠파 뿅 뿅 작아져라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는 피곤을 느끼니 네가 운동할때 그렇죠 피곤한 feel 느끼다 피곤한 느끼다 이상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엑서사이즈 너는 운동한다 니가 운동한다 이 뜻이죠 왜는 몇가지 뜻이 있었죠? 뭐하고 뭐 언제 언제하고 뭐 할 때 지금은 뒤에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아니에요? 묻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 어 선생님 물음표 있는데요 이거는 얘가 묻는 말이라서 얘 때문에 묻는 말이에요 너는 운동한다는 뜻이니까 묻는 말이 아니죠 누가다죠 왠 뒤에 누가다가 오면 다짜 떼버리고 떼로 바꿔주죠 그래서 네가 운동할 때 그래서 네가 운동할 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피로를 느끼니 Do you feel tired? 네가 엑서사이즈 할 때 When you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너는 피로를 느끼니 Do you feel tired? 언제 When you exercise 그렇죠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o you feel? 부분이 누가다 부분이고 feel의 뜻이 뭐니까 느끼다 느끼다 하니까 아까 무슨 시고 바다 시고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바다 시 Do인데 묻는 말 만들라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이렇게 나갔네요 오케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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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아까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네요 A lot of people drink a lot of water when they exercise 라는 문장이 없고요 그렇게 없는 애들이 막 따라오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뜻은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많은 양의 물을 그들이 운동할 때 그렇죠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A lot of people 여기에 보면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마신다 여기에 누가다가 있고요 세 가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화장실 그렇죠 여기에 Does가 아니고 Do인 이유는 얘를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I love people 암만 길어봤자 네 그렇죠 그들이 마신다 이 말이죠 히시 잇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대답 듣고 싶어요 오케이 많은 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러면 많은 많은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는 마시니로 바꿔주면 되겠고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듣게 되고 얘는 그대로 따라오면 될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무엇을 마시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 a lot of people drink When they exercis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할 때 무엇을 마시나요 What do a lot of people drink When they exercise 그렇죠 여기에 너무 길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리고요 그들은 뭘 마시니 What do they drink 됐습니까 What do they drink 였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Lots of wa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do a lot of people drink When they exercise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십니다 A lot of people drink 무엇을 Lots of water 언제 When they exercise 그렇죠 이렇게 해서 You should too You should too 얇은 문장이고요 오케이 뜻은 너도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뭐 그대로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You should 너는 해야만 한다 이 뜻이고요 또한 그러니까 우리맛을 깨우면 너도 그렇게 해야돼 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데요 오케이 결국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동할 때 물 마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뜻이니까 어우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You should Lots of water You should Lots of wate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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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exercise When You exercise 너도 네가 운동할 때는 많은 문을 마셔야만 해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You should drink lots of water When you exercise too 됐습니까 오케이 너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해 You should too 오케이 다음 문장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읽기 연습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끊어 읽기대로 다시 표시하면 그래서 누가다? 우리 도와준다 누굴 도와준대 더 바디를 더 바디가 뭐하도록? 엑서사인 엑서사인 하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해요? 네 선생님 엄마가 지금 수업 그만하면 예의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시 더즈 그렇죠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인 이유는 누가 에다운되는걸 예? 오늘 숙제했어 뭐야 오늘 복화 몇 호 했어? 복화 5호요 5호 왜 오세요? 요거 앞만 길어봤자 하면 되죠 뭐해 예 앞만 길어봤자 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 음 하오 어떻게 도와주니? 오케이 물이 몸이 운동하도록 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운동하도록 해서 되겠고 이래야 되겠네 그러면 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질문은 얘는 묻는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영어 수업했으면 물이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만들면 what water has the body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at does the what does water have the body 그렇습니까 물은 몸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주나요 what does water have the body 그렇습니까 자 여기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은 여기에 뭘 써도 상관 없을까 이 앞에다가 엑서사이즈 앞에다가 음 음 2 엑서사이즈 water helps the body 2 엑서사이즈 운동하다 엑서사이즈 하다 시조 하다 시조 하다 시 앞에 뭐 붙이면 몇 가지 뜻 내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엑서사이즈 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그렇습니까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water help 누구를 도와준대요 the body 뭐 하도록 what does water help the body exercise 오케이 계속해서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탕이 있다 그렇죠 특별한 사탕이 있다 there is there is d니까 암만 길어봤자 요거 암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사이로 되게 잘 노네요 오케이 뭐가 있다 표현 there is 한계가 있어요 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특별한 사탕이 있어요 there is a special candy there is a special candy there is a special candy 그렇습니까 물 대신 special candy 먹으라는 광고인 것 같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better than water it is better than water it is better than water 그 뜻은 잠깐만요 얘를 이제 얘는 읽기 연습용이고 끊어 읽기로 바꿀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음 뭐다 나 나 better better 더 좋은 더 좋은 인데 어떤 씨인데 앞에 it 있으니까 물 물 보다 그것이 물 보다 더 좋다 오케이 자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special candy 그렇죠 그 특별한 사탕 대신 왔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주면 더 스페셜 스페셜 캔디 드 베르 뎀 그렇습니까 그 특별한 사탕이 물보다 더 좋아요 스페셜 캔디 이 스페셜 캔디 이 베르 뎀 워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한 사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그렇죠 그럼 무엇이 물보다 더 좋습니까 무엇이 더 좋으니 무엇이 물보다 더 좋은지 묻고 싶으면 무엇이 무엇이 더 무엇이 더 무엇이 더 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뭐가 물보다 좋니 What is better than water What is better than wat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질문을 바꿔서 물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 특별한 사탕은 더 좋니 무엇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워터가 무엇에 대한 뜻입니까 앞으로 가고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그 주요 이렇게 가줄텐데 가져야죠 What is the special candy better than 어우 더 스페셜 캔디 너무 귀찮다 한번 길어봤자 What is it better than 그것은 무엇보다 더 좋아요 What is it better than 자 여기에 지금 it is 가 있죠 it is 를 세 가지 누가다 그것이 더 좋다 이게 누가 그것이 뭐한다 더 좋다 세 가지 문장의 정리 중에서 음 비롱 그러니까 it is 이를 이짓 하면 묻는 말 됐죠 그렇습니까 후 지우 과연 할 수 있을까 it is 더 스페셜 캔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 어 뭐 what what is a special candy better than what is better than water 뭐가 물보다 더 좋니 What is better than Okay 변화가 크게 없네요 sought it What is better than acá 여행 그것은 무엇보다 더 좋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요 물보다 It is better than water 계속해서 The new speed candy gives your body special energy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기 다시 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speed candy는 준다 너에게 너의 몸에 엄청난 비율 그렇죠 뭐 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뉴 스피디 캔디 앞만 길어봤자 It is. It is.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운 speed candy가 나의 몸에게 무엇을 줍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새로운 speed candy가 나의 몸에게 무엇을 줍니까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the new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give 나의 몸 Bod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왔다 길이다 아이고 됐습니까? 엄만 길어봤자 What does it give my body 됐습니까? 그것이 나의 몸에게 무엇을 줍니까 What does it give my body 새로운 speed candy가 나의 몸에게 무엇을 줍니까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give my body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give my body 됐습니까? 그래서 super energy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give my body 라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그 새로운 speed candy가 줍니다 The new speed candy can give your body 무엇을 스프레이로 스프레이로 계속해서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ing fast 그쵸 It makes you run fast ride your bike far and sing fast 자 그럼 끊어 읽기 순서대로 그리고 사실은 뭔 일이로 하냐 Ctrl C Ctrl V Ctrl V 됐습니까? 엔드로 쭉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 생략할게요 얘들은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It makes you sleep fast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뜻이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된다 일어야 빨리 달릴 수 있고 멀리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리고 수영을 빨리 낼 수 있고 수영을 빨리 낼 수 있고 그것은 네가 빨리 달리는 것 전하는 것 멀리 타는 것 그리고 빨리 수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네부터 묻고 답하게 하면 지구한테 너무 어려울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만들어 준다 누구를 누구를 run fast 어떻게 하도록 run fast 심표 그 다음에 타도록 해 주죠 너의 자전거 어떻게 발 하우에 대한 대답은 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스윙 스윙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오케이 그래서 뜻은 어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다 비타민 C 와 비타민 E를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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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it also Have What does it also 원래 모습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it als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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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lso have What does it also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also have? What does the new speed candy also have? It has,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오케이 계속해서 Choose speed candy and enjoy your active life Choose speed candy and enjoy your active life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기 표시 하구요 자 그래서 무슨 뜻 선택해라 미디 캔디를 그리고 즐거워라 활동력인 삶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hoose의 뜻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C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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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의 뜻이 뭐 했더라 선택하다 그럼 무슨 C예요? 하다시요 그렇죠 명령할 때 쓰는 명령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명령문이니까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거죠 오케이 그래서 선택해주세요 Choose 무엇을 그리고 즐기세요 무엇을 즐길까요? Very good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프린트 할 때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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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